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는 그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태어나 찾아와 있어 너의 그 말도 같이 갈까 너의 잔란도 쉬워둔다 이젠 다신 속할 사람 되지 이젠 다신 믿어서 더 이상이었네요 다시는 아니 아니라 더 이상이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정인 조명군 결승 진출 선물 받아가세요 열려라 정말 요즘 방송 3,4 가운데서 이렇게 선물 많이 주는 그런 코너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만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맞추면 많이 받아가니까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엄청난 코너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상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핸디형 다리미 내꺼야 로어 낚시 세트 내꺼야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침고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엄청나요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자 이용료 선배님 선배님 뭐 갖고 싶으세요? 혹시 욕심나는 나는 저기 홍삼 있지 홍삼? 홍삼? 그러면 엮어서 주세요 홍삼이랑 다른 거랑 1 플러스 1으로 엮어서 주세요 야 이 사람은 왜 맞춘 줄 알아 이 사람아? 깜짝 놀랐는데 뭘 엮어 줘 이 홍삼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건데 홍삼 세트 가겠습니다 홍삼 세트 갑니다 힌트 주세요 토끼? 토끼 저 보지마요 저는 몰라요 정답 몰라요 자 다음 힌트 있어요 패스 뭘 패스?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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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준영입니다 인디안 인형처럼 정답 나오세요 마음은 인디안 인형처럼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까만 외로움에 쳐버렸나 봐 오 마이 베이베 홍삼 세트 받아라 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대단해요 오 이번에는 상품 가져가는 일이 많지 않은데 죄송한데 처음에 토끼는 뭐예요? 토끼춤 아하 야아 와아 제작진 대단한데요? 와아 제작진 대단한데요? 이야아 거의 뭐 식스 센스야? 아 대단해요 자 이번에는 토니안 씨 요즘 뭐 하나 욕심나고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? 네 아 저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네 커피 좋죠 아 누구가 커피를 좋아하나봐요 하하 하하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제가 좋아해요 그래요? 같이 드세요? 됐습니다 같이 드시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힌트 주세요 그녀의 남자들이래요 황정민 씨 진우션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네 김종민 씨 어려워 이거 어렵네 진우션 혜린 양 정답을 외쳤으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혜린 양 말해줘? 아니면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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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명훈 씨 자 천명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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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정화의 페스티벌 정답 우와 참고 와 와 지금 다 던져놓은 거야 다 던져놓고 아유 고마워요 뭐 제가 한번 말아 드릴게요 이건 네 말아줘 말아준대 아 나 진짜 자표가 자표가 아 이번 주 성점이 좋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정인 씨 거 하나 가져와 정인 씨가 정인 오 저 낚시 낚싯대야 낚시좋아요? 아니요 저 낚싯대로 해보고싶어요 이제 이제 낚싯대 갑니다